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국이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내일 아침에, 자국이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아침에, 기념하자, 그것은 오늘 아침에, 자국이 어디에 있었던 것이다. 오늘 아침에, 자국이 여자로 쟤도 있고, 오늘 아침에, 자국이 여자로 가르치고, 하루 종일 안녕.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또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인사, 안녕 중부사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전할 때 상대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할 때 아랍으로 하면은 슈크란 이라는 말이 있고 제자 헐라우 하이란 두가지 표현이 있는데 슈크란 보다는 제자 헐라우 하이란 이라고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게 더 좋습니다 제자 헐라우 하이란은 그대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기를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슈크란 보다는 제자 헐라우 하이란 이라고 하는게 훨씬 더 좋습니다